인천시는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해 5년 단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과 주요 실행 방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인천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기본계획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회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인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는 정책동향, 여건 분석, 지원사업, 실행방안 및 단계별 전략 등이 수록됐습니다. 특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들의 사전 자문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시는 최근 중구 내동에 주민주도의 마을개발 사업을 지원할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했고 이번에 개소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주민과 시를 연결하는 민간 매개체 구시를 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